크리스천 김재원 아들 이준이가 떴어요 이준이 덕에 광고 쏟아져 자네에게 들려주면 좋은 말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보렴 김재원 그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출생 1981년 2월 18일 40세 서울특별시 신체 183cm 65kg 나를 불러줘 김재원 필명은 시바 헤루스킹 깜짝 고백 부인 박서연 40세 김재원 아내 박서연은 연 15억 매출을 울리는 모델 에이전시의 공동대표로 결혼 전 하이마트 광고를 제작한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김이준 김재원 아들 이준 배우 꿈꾼다 김재원은 아들 이준이의 꿈은 배우라며 이준이 스스로 살인미소 주니어라고 한다 라고 밝혀 웃음을 잔했습니다 옥문하 김재원 아버지와 장인 초대학교 동창이라 사돈끼리 친구 사이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 김재원 동갑내기 부부 현재 웹툰 회사를 운영 중 멋진 폭발 김재원 제작 유통 CP사의 부대표 옥탑방의 문제 아들 김재원 아들 이준이 덕에 광고 쏟아져 홍익 광고에 나오는 김재원 아들 김이준 요즘은 배우 김재원보다 이준이 아빠로 많이 불리는데요 이날 김재원은 아들 이준이에 대해 내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았다 다들 이준이를 예뻐해 주셔서 기분이 좋다며 아들 바보 문모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지혜가 사위감으로 이준이를 점찍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용도는 덩달아 연상은 관심 없냐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될 줄 몰랐다며 급사돈모드로 돌변했습니다 김재원은 이준이 출연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준이 통장이 따로 있다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에 멤버들이 진짜 모아두고 있는 게 맞냐고 추궁하자 사실 미리 썼다 요즘 너무 힘들다라고 실토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또한 이준이의 꿈에 대해 김재원은 BTS를 보고 가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니 얼마 전 라디오에 함께 출연했을 때는 아빠처럼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이가 아빠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이는 신인상 때문에 삐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김재원은 내가 능력에 비해 상폭이 많다 이준이가 나도 아빠처럼 트로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트로피를 가져왔는데 김재원만 써있고 김이준이 안 써있으니까 자기 이름은 왜 없냐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출연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준이 출연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도 내 돈은 안 건드린다 각자가 이래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준이 출연료도 이준이 통장에 모아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이 송광호 영화에 캐스팅 제안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김재원은 송광호 선배님 영화 측에서 회의를 하다가 아역이 있는데 이준이가 하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주셨다 감사했지만 아이의 꿈은 계속 바뀌는데 부모의 뜻으로 시키는 게 맞나 싶었다 아역 배우를 하려면 학교 생활을 못하는데 라며 학교에서 동떨어져서 연기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은 좋지 않겠다 싶었다고 거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숙이 이준이가 커서 연기한다고 뗐으면 시키실 거죠? 라고 묻자 김재원은 그럼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만은 포털사이트에 살인미소라고 치면 김재원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해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재원은 김재원이로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고 설명했으며 이어 사전에 제 이름이 등록됐다는 게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살인미소 후계자로 눈여겨본 사람들은 누구일까? 김재원은 서강준씨가 나하고 드라마를 같이 찍었다 미소가 아름다웠다며 또 SF9에 찬이도 있다 내가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를 찍었을 때 청각장애인 역할을 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내 아역으로 나왔다 그때 찬이씨 어머니하고 찬이씨가 찬이도 재원 삼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나를 되게 좋게 봐주셨는데 찬이가 나와서 CF 드라마도 찍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남다른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김재원의 사랑과 결혼 김재원이 아내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는데요 10월 26일 오후 10시 45분에 방송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는데요 김재원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시했냐라는 질문에 내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대시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그는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로 아버지와 장인 어른이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시다 집안끼리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내와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라며 남다른 인연을 밝혔으며 아버지들끼리 어머니들끼리 저와 와이프 모두 동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멤버들은 서로 사돈이 됐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다고 반응했는데 김재원은 쓴으슴을 지으며 썩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라 서로 모르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에 폭설을 유발했습니다 노잼 김재원 또한 이날 다소 독특한 입담을 펼치며 멤버들로부터 노잼 칭호를 얻은 김재원은 평소 주변에서도 노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냥 평생 노잼인 것 같다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더해 아내분은 재밌는 편이냐 하는 질문에는 아내가 어릴 때부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나보다 더 노잼인 것 같다는 대답으로 노잼 부부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멤버들이 입을 모아 이준이가 제일 재밌다고 반응하자 그는 격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뜻밖의 노잼 면모를 보인 김재원은 내 아내도 어릴 때부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나보다 더 위험적이다 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이 배우가 된 계기 김재원은 배우가 된 계기에 대해 학교 다니다 재수하는데 누나가 영국 영화과에 원서를 넣었다 나는 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누나가 앞으로 미디어도 많아지고 연기하면 돈 벌기 수월해질 거라 해서 영국 영화과를 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재원은 학교 들어가자마자 누나가 이비인후과 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원장님이 동생을 모아내고 물어서 영국 영화과 들어갔다고 하니까 친구가 여의도에서 매니지먼트 회사하니 프로필 찍어 가져오면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프로필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아파트 베란다 흰벽에서 일회용 카메라로 찍어보냈는데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웹툰 회사 운영 김재원은 현재 웹툰 회사를 운영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2014년에 회사를 차렸다 제작 유통하는 CP사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초창기에 이말련 씨, 주호민 씨가 저희와 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은 과거 만화를 무료로 보고 싶어서 만화방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만화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시원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 만화방이 있었다 한 권 빌리는데 500원이었는데 만화방 형님에게 팔씨름에서 이기면 권당 100원에 해달라고 했다며 이것도 아까워서 만화방 형님에게 저녁에는 밖에 나가라고 했다 내 조건은 만화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만화책을 다 봤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앞으로도 김재원 씨와 이중근이 꽃길만 걷기를 크리찬 튜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육아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찬 튜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찬 튜보였 let's see you again 스터보였